구름 사이로 신선이 내려올 것 같은 충청북도 단양군. 토담 산봉을 비롯해 아름다운 단양의 풍경을 요즘 더 신나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마음이 확 튄 것 같아요. 하늘에 높이 뜨면 다 보여요. 영월, 제천, 봉화, 영주까지 다 보여요. 하늘 높이 가면. 하늘로 붕붕 날아갈 수 있는 딱 좋은 바람은 단양에서 불어오고요. 북적이는 시장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주역은 마늘의 풍부한 매력에 푹 빠진 청년들이죠. 마늘 향이 맵지 않고 풍부해서 맛있어요. 푸른 자연을 멋진 무대로 삼는 극단 사람들. 덕분에 주민들도 어쩌다 배우가 되어 연기에 도전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데요.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그거 하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농사는 뭐 아무나 져요.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요즘 젊은 신선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다는 단양으로 놀러 가보실까요. 소백산을 등지고 남한강이 쭉 휘돌아 흐르는 충청북도 단양군. 오늘은 그 유명한 단양팔경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단양은 신선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란 말에서 지명이 유래됐다죠. 단양팔경 중 사이남은 그 신비로운 비경에 신선도 놀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요. 남한강엔 기안봉우리가 죽순처럼 자유롭게 솟은 옥순 봉이 있죠. 그 물결 위로 무지개처럼 둥근 성문은 마치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고요. 단양체 일경인 도담산봉은 신선이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갈 듯 가까이 감상할 수 있죠. 요즘 단양을 찾는 사람들은 꼭 들른다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만차나 스카이워크에서 만 개의 골짜기와 천 개의 봉우리를 한눈에 담으면 신선이 된 기분이 들겠죠. 아예 하늘 위에서 세상을 한눈에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양을 비행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패러글라이딩 성지로 불리고 있죠. 활공장과 가까운 이 동네에는 20대 청년 조종사가 살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패러글라이딩과 친척했던 성일 씨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운동 삼아 그냥 걸어갑니다. 오늘 날씨는 비행하게 어떻습니까? 오늘 기가 막힌 날입니다. 그런데 저런 뭉개구름 같은 게 좀 많잖아요. 이런 날이 좀 좋아요. 이런 날 좋고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늘 위로. 하하 기분도 함께 쭉쭉 올라가는 출근길입니다. 경치 유명 사람을 내가 몰라봤네. 안녕하세요. 캬 매일 이런 경치를 보는 게 직업인 거죠? 출근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기가 되게 간단하네요. 출근 도장 이런 것도 없습니다. 프리하기 때문에. 좀 엄청 자유로운 직업이라서. 성일 씨는 3년 전 마케도니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딴 실력 있는 조종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에서 정밀 착륙. 정밀 착륙이라 해서 착륙을 정밀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한 번 1등을 했습니다. 속에서 손수껏 나와서. 단양은 분지 지형이라 비행하기 좋은 조건이라는데요. 저기 보면은 저기 윈드색이라고 바람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요. 꼬리가 뒤로가 있잖아요. 맞바람이 운다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맞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오면은 양력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죠. 바람만 잘 불어도 마음이 늘 설렌다는 조종사입니다. 오늘 특히 날씨가 좋아서 저기 멀리까지 다 보이네요. 저기 보면은 저쪽 부분이 영월 쪽이고요. 하늘에 높이 뜨면은 다 보여요. 영월, 제천, 봉화, 영주까지 다 보여요. 하늘 높이가. 아유 이만한 직장이 없죠. 꿈의 직장입니다. 진짜. 1990년대 초 국내의 패러글라이딩이 확산하던 시기부터 점점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감자밭에서도 날라보고 뭐 그랬죠. 장화 신고 하고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불 속에서도 날르고 바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날랐죠. 그때는. 그러다 10여 년 전부터 활 공장을 갖추고 본격적인 비행 명소가 됐죠. 그 매력에 빠져 아예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은 우리 고향이 충북 음성이신데 또 여기 원래 횟집에서 이렇게 회 써신 것 같아요. 취미로 하다가 이제 직업이 됐죠. 취미로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업을 삼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돌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두 사람은 인생 첫 비행에 도전하러 왔다는데요. 아빠는 좀 긴장하신 것 같죠. 그냥 별 기대랄까 걱정 안 하고 왔는데 막상 여기 있으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아들은 무엇을까요. 하늘에 뜨면 이게 의자라서 하나도 무게를 못 느껴요. 알았죠. 하나도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빠 사실 걱정이에요. 와우 씩씩한 어린이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자 드디어 날개를 펼치고 조종사와 함께 가뿐하게 출발 발발 발발 아잉 이래 간단한 건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제 긴장한 아빠 차례 심장아 나 내지 마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쭉 달려가면 성공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래서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비행의 매력 단양은 연중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날이 많기로 유명해서 비행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어머니와 추억을 만들러 온 자매 역시나 인생 첫 비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힌 날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한번 타볼게요. 네 네 턱 들으세요. 그냥 달리라면 달리고 뒤로라면 뒤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달리라면 다시 달리고 긴장돼 아이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어리든 별 화단계요. 하하 그래도 금방 초공하고 즐기는 것 같죠? 히야 여유있게 손도 흔들고요. 신선이 된 듯 온 몸으로 바람을 맞고 하늘을 날며 풍경을 감상합니다. 보통 10분 정도 비행을 즐기고 안전하게 착지하면 오후 완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안녕. 이번엔 내리는 용감한 이분은 누구죠? 엄마 도전해 박수를 보냅니다. 쫙쫙쫙. 빠자. 마지막으로 승일씨와 비행을 하고 온 딸도 착지 완료. 기분이 어떠시단가요? 우와 아 눈물 나. 하나 알았어요. 좋아서 우시는 건가요? 감동의 눈물? 조금 무섭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안전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전 국민이 다 탈 수 있을 때까지 단양이 열심히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안전하고 재밌는 즐길거리로 인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울 것 같아요. 오늘도 단양 하늘에선 젊은 신선들이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단양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엔 물 위를 걷는 길이 있다는데요. 남한강암벽에 마치 선반처럼 착 붙어있는 1.2km의 잔도길입니다. 경사 없이 평평한 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걷기 좋다는데요. 남한강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물 위를 걷는 신선이 된 듯 흥이 저절로 납니다. 절대 강물 따라 걸어가고 너무 마음이 확 풀리고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강이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좋습니다. 정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정말 단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그럴 정도의 마음이에요. 잔잔하고 평화로운 남한강. 그 풍경 속에 수몰된 마을 시루섬이 보입니다. 강 옆에는 섬의 이야기가 담긴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요. 동준시는 예전 시루섬 주민이었답니다. 지금 여기가 섬이잖아요. 지금 저쪽에 출렁다리 놓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저는 이제 뒤둥이 선거죠. 1972년 8월 태풍으로 폭우가 온 그날 마을은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물이 그렇게 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왔으면 비가 많아서 그때 태풍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내 나이가 23살 집이 막 떠내려가고 동민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정말 젊은들이 모여가지고 높이 6m에 5m에 풍경된 그 물탱크에다가 사다리를 미리 갖다 놓고 이제 물탱크 위에 이제 사람들을 먼저 올리고 그때는 하여튼 짜고서는 거기서 이제 197명이라는 것이 14시간 동안 버텼다는 것이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죠 그날이 모두가 힘을 합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그 사투 속에서 작은 아기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희생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백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도 이게 앞사 당했는데 당한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당시 청년이었던 시루섬 주민들은 52년이 흐른 지금도 그 희생과 기적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새로 새로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날 시루섬의 기적을 만든 청년들 또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단양군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는 식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단양 팔경 다음 코스라는 구경시장 어디 한번 구경 가볼까요? 넓은 시장 안은 손님들로 꽉 차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마늘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마늘도 들어간 음식이 이렇게 많은가요? 단양의 특산품 마늘을 듬뿍 넣은 만두부터 튀김과 떡갈비가 알싸한 향으로 손님을 의혹하는데요. 네, 드셔보세요. 자, 떠바디. 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입 먹어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아이도 어른도 달달하게 마늘맛을 즐깁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여기 많이 많이 우세요. 단양에 놀러왔다가 구경시장 유명하다 해서 왔었는데 음, 여기 줄 서서 기다리는 맛이 보람이 있네요. 오, 내 향이 엄청 풍부해요. 마늘 향이 맵지 않고 풍부해서 맛있어요. 취일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해 내는 건 건장한 청년 일꾼들인데요. 어느새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천 명 이상은 그냥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엔 젊은 상인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과 함께 맛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단양의 마늘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죠. 흑마늘 소스에 흑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마늘의 진한 맛이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고 많이들 어머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박제된다. 단양의 구경시장에선 알싸한 마늘 향과 함께 젊음의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자 이번엔 푸른 산이 품어주는 영천면의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오잉 요것이 뭔 소리단가요. 아하 배우들이 실감나게 연극 연습 중이었군요. 이제 간 상실감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그 양들이 도망간 걸 이제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간이 그렇게 하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해봐. 네 자연스럽게 여기하고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리로 또 오기도 하고 여기로 오기도 하고 와 이산 전체를 무대로 삼다니 발상부터 남다릅니다. 그 알풍수도대 별에 나오는 목장의 전경처럼 보여져서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산미나 뭐 이런 곳에서 공연하는 게 이제 좀 일상이 돼서 여기까지 찾아오시죠 관객들이 많이. 고향에 돌아온 송수씨와 공연을 계기로 오게 된 배우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동네 이제 전경이 싹 보이죠. 처음에 저희가 저기 네티나무 옆에 극장 만드는 곳도 있고 저 마을이 뭐 저기가 이제 우리 동네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성수씨가 익숙한 듯 거침없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능숙하게 먹거리를 찾아 냅니다. 싱싱한 참 두릅을 따는 솜씨가 거의 산꾼 수준이네요.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우리 또 이 가난한 연극하는 사람들한테 옅다 니네 먹을 거 없으니까. 연극인들의 마음까지 채워주는 고마운 산이죠. 자 이번엔 무슨 보물을 찾고 있나요? 고사리 예쁘다. 꽃다발 같다. 그러네. 오우 이런 날 고사리가 나오는 날인가 보다. 여기도 있고. 도시 청년들에겐 영 낯선 체험. 예쁘다. 못 먹어요. 아예? 중간에 약간. 냄새 나요? 고사리? 안 나네. 고사리 먹어만 봤어요. 갈색으로 된 거. 초록색. 초록색 고사리는 처음 봤어요. 크다. 너무 밑에 따면 안 돼. 위에. 위에. 한 분에. 크냐 고사리를. 신받다. 여기를 이 정도 정도 해서 이렇게 똥의 느낌이 나지. 신기하다. 고사리 처음 봐가지고. 연극 밖에 잘 모르는 판내기여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시골인 별방리 주민들이 젊은 극단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함께 어울려 살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우리 아까 두릅 땄는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 이거? 아까 산에서 두릅 딴 건데. 잠들면 맛있는 거니까.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은 무치도 맛있고. 아 그럴까? 네. 비도 날도 족족하니. 구워 먹을까? 전에 먹으면 맛있겠다. 어느새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됐죠. 알겠습니다. 기회가 없어. 알겠습니다. 극단 사람들은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뭐 일 좀 도와드릴 거 없죠 오늘? 혹시 필요하면. 필요하면 혹시. 비닐이 있잖아요. 하나. 하나. 나한테 전화만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만 해요. 농사. 남 농사지면 농사일도 다 다 다니면 거들어주고 뭐. 시간만 나면 남 농사지는데 다 가서 거들어주고 그래. 저 사람들요. 엄청 이 동네에서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눈에 확 띄는 이 건물은 예전엔 우체국이었다는데요. 이젠 극단 사람들이 쓰고 있죠. 아 여기가 저희 그 발방리 예술을 배달하는 우체국 극장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극장인 셈입니다. 계십니까. 고객님.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그나저나 오늘도 빈지개냐. 어.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었죠. 서울 대학로에서 한 25년 정도 연극을 하다가 이제 단원들하고 같이 여기서 농사도 짓고 좀 어떤 그 연극 예술의 자생력을 좀 도모하고자 같이 내려와서 연극과 농사를 병행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학로를 주름 잡던 열정을 그대로 옮겨오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연극 문화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면서 발전을 거듭했죠. 주민들도 어쩌다 배우가 왜 설레 땅이에요. 저는 그냥 조그만 역할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역할인 줄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건 뭐 장군 역할을 하라고. 장군. 그러니까 쫄병 장군. 처음에는 가슴이 떨렸거든요. 내가 연극을 아 부끄러워 그랬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떨림이 있으면서도 참여한다는. 이런 일이 어디 쉽겠어요. 내 인생에. 그게 또 연기를 잘하게 보냈나 봐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서울에서 뭐하고 있냐.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그거 하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농사는 뭐 아무나 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단장 성소 씨는 고향에서 연극이 가진 영향력을 더 크게 느낍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다 보면 마치 기성 배우처럼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연기라는 게 단순히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세월인 거죠. 살아낸 세월. 너무 행복한 일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아마 여기 들어오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단양에는 도전하는 청춘들이 모여듭니다. 젊은 신선들 앞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죠. 청년들은 생생한 기운으로 단양을 더 달콤하고 짜릿하게 만듭니다. 단양의 마늘, 고추 등이 잘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쪽으로 좀 더 달콤하고 짜릿하게 만듭니다. 식히면 쫄깃쫄깃한 맛. 이렇게 신기한 점을 쳐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의 흔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 고수도물입니다. 고수아 오케이 요рок 대상으로 목푸 고수아 올게요 후수아 최신 캠회 기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